한평천지 어디까지였어? 둘러있다. 영암을 둘러있네. 한평천지 시작! 늙은 봄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대조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문양의 도둔 해는 보성이 비쳐있고 고사는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거기를 삼해양님하고 고회장님은 안 배우시니깨네. 배워드릴께. 그러고 뒤에 넘어갑시다.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봄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다시!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시작!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너무 Election 아홉 번째 박에서 빌려 타고 나와야 돼요. 깍깍쿵쿵 빌려 타고 이렇게 해야 돼. 대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폭성 비쳐있고 폭성 비쳐있고 뭐지? 고사하느 아침 안개 네 번째 박 고사하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여담을 둘러있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광주 고향을 보랴 광주 고향을 보랴 광주 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빌려타고 제주어선 해갖고 5,6,7,8,5,9번째 빌려타고 대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보던 해는 흥양을 보던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보성을 비춰있고 고사하느 아침 안개 고사하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네 번째 빤 영암을 둘러있네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해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자 늙은 몸이도 저기 뭐야 머머머머머도 하지 말고 저기 뭐야 저기 5,6,7,8 방에서 나와야 돼 한평천지 5,6,7,5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제주어선 밀려타고 제주어선 밀려타고 제주어선 밀려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제 해남부로 건너갈제 해남부로 건너갈제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석 비쳐있고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석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있네 둘이 떨어지면 안 떨어져 떨어지면 안돼 영암 영암을 둘러있네 시작 영암을 둘러있네 침도 나갈게요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헤이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읍언이 창읍언이 창읍언이가 저기에서 나와줘야 돼 창읍언이가 9번에서 예약을 시작 예약을 창읍언이 3대 6경의 순천심이요 3대 6경의 순천심이요 3대 6경의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의 시작 방백수령의 지난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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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창성 높이 앉아 우창성 높이 앉아 잘하셨어요 우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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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내려주세요 더워 더워 오 정도로 바라보니 바라보니 다시 시작 바라보니 아주 우고 풍경 마주 풍경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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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양군 장흥원 태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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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 양반만 맞았어 태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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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6경은 순천심이요 다시 3대 6경은 순천심이요 3대 6경은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란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란 진안군이란 곧창성은 높이 앉아 곧창성은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많이 잘했어 대인원신 우리성군 시작 대인원신 우리성군 시작 예약을 창응헌이 예약을 창응헌이 3대 6경은 순천심이요 3대 6경은 순천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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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란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란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란 Gonna use this 방백수령은 진안군이란 고창성어 높이 앉아 고창성어 높이 앉아 그렇죠 고창성어 높이 앉아 고창성어 고창성어 시작 고창성어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너무 잘하는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아냐 조금만 더 하지 않아 요거면 많이 나가서 졸 것도 없어 처음부터 다시 또 여기까지 하고서 저기 뭐야 동백을 빨리 마무리를 쳐야지 동백을 따라가 동백을 따라가야 돼 동백 따라가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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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양을 보랴 보고 광주고양을 보랴 보고 제주어선 밀려타고 제주어선 밀려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응원이 삼태육경은 수문 전심이 삼태육경.. 육경으 시작 육경으 시작 상태육경으 순천심이오 방백수령 지난분이라 방백수령 백이 뜨마들 방백수령 방백수령 지난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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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뭐지? 맞지? 고창성 높이란죠 고창성 높이란죠 그러지 다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중 나중 풍경 바라보니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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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바라보니 나중 나중 풍경 바라보니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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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바라보니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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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